양민혁이 누구야? 전대요. 지금 막 가자는 거야? 그래 막 간다. 그랬으면 내가 막 부르다 와! 3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압적인 수사는 물론. 저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뭐 그 여자가 미쳤냐? 이거 내가 수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를 누가 믿어? 대한은행 발감 매각 사건.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받았죠. 근데 수사가 좀 난댔다는 거야. 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하게 해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증거 찾으셨나요? 발견될 겁니다. 딸랑 1,600억 넣어놓고 70조짜리 은행을 먹었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사건을 덮는다고요. 부장님! 여기 진동에 다 있는데!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